한글령 조선의 악기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30년대인거 같은데 조선민족평면대 조선민족 민혁이 3번 아니면 4번일거 같은데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대인거 얘기야 가장 가까운거 이게 30년대인거 같습니다 1948년 7월 공헌 제헌헌법 7월에게 농민에게 분배하여 소외한도 내용을 남겨보며 단기 48월 10일 이전에 역시를 반민족 특급을 제정할 수 있다 공포한 제헌 헌법이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보통평등에서 선출된다 국회부터 2년 재헌 2년 맞고 농지개혁법이 언제 국회는 역시를 제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국회는 역시를 제헌 할 수 있다 였습니다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인데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치유하지 않은 것은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개혁하였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몰수도는 국료로 된 농지와 수익권의 명의가 분류한 농지는 정부의 배서를 개혁했다 정부 농지를 매입한 택으로 집가 집가 증권을 배부하였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는 말이 안되지 6.25 전쟁 중에 정전회담과 1945년 7월 7월 7일에 정전협정에 가장 적절하자 정제출협정 군사법 선입자 홀교안 문제 등이었다 소련이 정전을 제한했으며 유엔군과 공산군이 유엔군과 공산군이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 북한군은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 조연하였다 정전협정의 대상자가 한국군은 맞고 중국군은 맞고 북한군은 맞고 유엔군인가요 미군인가요 미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주요 종전협정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나 정전협정에서 장치입이 현전선을 통해서 현전선 정전협정은 좀 정하고 군사분계에서는 유엔군이냐 미군이냐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3번 불어집겠습니다 이제 답안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그랬는데 안쉬운데 배경음악 1번에 3번 형사취소 제목 맞습니다 2번에는 1번 맞고 3번은 4번 4번은 1번 5번은 2번 6번은 4번 4번은 4번 4번 am 4번 4번 5 4번 4번 구의식 돌방 돌사자 아상 아닌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구의식 돌방 무덤에서 돌사자 아 돌고리구나 이모가 돌고래 c 이모 돌고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 12번 11번 3번 12번 1번 4번 1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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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2번 대한광복회라네요 대한광복회 1915년 대한광복회는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의병적 인사를 추측으로 박상진, 최기중, 김자진 등이 군대식으로 조직한 무장독립단체이다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표로 공화주의 국가수립을 지향하였다 1번은 신민의 내용이 맞는데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 벌써 두 문제 17번은 4번 제시된 자료는 1938년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 1부이다 1938년 4번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 유자명의 조선혁명자연맹, 차남경 한족회 등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난징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었다 1937년에는 1938년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학회친구사